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영화를 책임집니다. 씬의 한 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오랜만에 한국 영화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백두산 시동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 주에 천문이 개봉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천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천문 하늘에 묻는다. 이게 영화의 원래 제목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고 또 우리 관객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기도 하죠. 세종과 관노로 태어나서 종산품의 대호군까지 올랐던 천재과학자 장영실의 20년사를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상상력에서 출발을 한 게 저도 이 영화 때문에 좀 알게 됐어요. 20년 동안 거의 이 세상의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단 둘밖에 없을 정도로 가까웠던 그리고 천재였던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임금이 타는 가마를 안 이어 라고 하는데 가마가 부서지는 사건 때문에 세종이 장영실을 곤장 70대를 때려서 쫓아내고 그 뒤로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대요. 그렇습니까? 네. 바로 허진호 감독이 이 점에 착안을 해서 만든 작품이 천문 하늘에 묻는다 입니다. 조선의 어떤 시간 하늘을 열어보고자 했던 이 두 천재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그런데 이런 영화는 배우가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좌우되잖아요. 분위기가. 그럼요. 게다가 또 실화인물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려 한석규 무려 최민희 씨 이런 분들이 네. 더군다나 이분들이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쉬리 이후로 20년 만에 제외인데 호흡으로만 따지면 벌써 네 번째에요. 아 그래요? 넘버 쓰리. 쉬리. 그리고 영화는 천문이고 또 아주 중요한 작품도 있습니다. 드라마 서울의 달. 이거 안다고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오래된 한참 인기였었죠. 그렇죠. 정말 찰떡 호흡입니다. 그렇군요. 백두산 시동 그리고 천문까지 한국 영화 말 그대로 3파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흥행 성적은 어떻습니까? 터지기는 백두산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어제까지 450만 관객 돌파를 했고요.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면 백두산 시동 천문 순이고 왜냐하면 천문이 이번 주 수요일날 개봉했으니까 예매율은 백두산 천문 시동 순입니다. 그렇습니까? 백두산 굉장히 압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궁금합니다. 한국 영화 얘기한 김에 오늘은 한국 영화계 1년을 정리해보죠. 또 올해 마지막 금요일. 그렇죠. 결산이죠. 결산. 올해 이른바 천만 영화가 꽤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와 상반기에 4편이었고요. 하반기에 겨울왕국 2를 더해서 총 5편입니다. 역대 최다 천만 영화 기록이고요. 잠깐 덧붙여 말씀드리면 겨울왕국 2가 아주 조용히 1,3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현재 괴물을 누르고 역대 한국 박스오피스 8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1,300만이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예매율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영화입니다. 천만 영화가 뭐 있었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있었고요. 기생충이 있었고요. 연초에는 또 극한 직업이 있었죠. 그리고 알라딘이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겨울왕국 2까지 5편입니다. 사실 경마식 보도처럼 700만, 800만 경매하듯이. 맞습니다. 천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명함이랄까요? 이런 천만 영화,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긍정적인 영화 영향이라면 각 영화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그 이외에는 사실 득보다 시리즈 많은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와이드 릴리즈, 그러니까 단시간에 극장을 너무 많이 잡아서 거의 진공청소기로 한 시즌 관객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완벽하게 자리 잡은 어떤 하나의 패턴이 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박스오피스 기록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약간 무서워요. 천만 영화가 소위 같은 기간에 개봉한 영화의 수가 현재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천만이 되겠다. 예를 들면 극장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같은 기간에 개봉할 수 있는 영화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극장을 못 잡는 거죠. 이게 사실 스크린 독과전 문제랑도 연결되고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아예 밤 24시 새벽 12시 10분에 상영한다든가 아침 9시 전에. 그렇죠. 8시 15분. 그래서 요즘 천만 한다는 그 영화를 나도 보게 되는 상황. 이런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을 텐데 계속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건 아닌데 여전히 해결은 안 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정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모든 천만 영화는 영화적 의미나 완성도와 상관없이 독과점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조금 재미있는 건 이 영화들 중에 알라딘이 관 1300개 스크린으로 시작을 해서 입소문으로 천만을 한 두 달 반, 석 달 동안 이룬 결과를 낳았어요. 그 이외에는 거의 2주, 3주 안에 800만, 천만이 된 이런 숫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덩치로밖에 승부가 안 되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억짜리 영화가 300만, 200억짜리 영화가 600만 이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치는데 덩치가 크지 않으면 극장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중급 규모나 소급 규모의 재기발랄한 영화들은 아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문화 다양성을 잃는 거는 곧 정말 저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감독들이 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저해산이든 아니면 아주 4차원, 5차원적인 영화든 만들면서 이것을 우리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안 되는. 전혀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천만 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작품들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업적인 이런 영화들 좀 탈피해서 예술적성을 가진 이런 영화들이 좀 많아졌기도 했고요. 여성 감독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벌새 같은 작품으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많이 들었죠. 또 뭐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바하 같은 이런 작품들도 굉장히 좀 재기발랄한 작품으로 꼽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벌새가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44관왕을 받고 이랬는데 관객 수가 총 14만이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충격적인데요. 네. 벌새의 14만은 거의 천만 영화와 같은 어떤 파급력을 가진다는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작품성이 있는 예술 영화라도 10만 흥행 정도를 하면 기본이다. 더 잘 되면 20만, 30만, 50만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만의 환호해야 하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 올해 이렇게 두드러졌던 벌새라든지 이런 작품들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 한 해 한국 영화계를 쭉 좀 짚어보고 싶은데 시간은 많지는 않고. 네. 짧게. 올해 나온 영화들 가운데 지극히 주관적으로 편집장님이 가장 좋았던 인상적이었던 영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늘 딱 한 편을 원하셔서. 사실 다른 영화들은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해서요. 미성년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미성년 얘기. 네. 배우 김윤석의 감독 데뷔작이잖아요. 모든 여성 배우들의 가장 근사한 연기를 뽑아낸 작품이고요. 염정아, 김소진 외에도 젊은 배우 김혜준, 박세진 그리고 이정은. 기생충의 이정은 배우가 정말 나의 뇌를 강타했다면 미성년을 보시면 또 다른 이정은 배우가 여러분을 강타할 겁니다. 전혀 다른 캐릭터로 나오나 봅니다. 완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표정에서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네. 알겠습니다. 양금숙 님이 문자 주셨는데 고등학생 딸이 벌새 봤는데 너무 좋다고 극찬하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슬펐어요. 많이 슬프죠. 네. 김대철 님은 천만이 꼭 질적 만족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듯해요. 저는 영화평과 씬의 한 수를 참고해서 영화를 선정합니다. 네. 이런 문자 주셨고요. 네. 2019년 씬의 한 수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한국 영화계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 주신다면. 네. 아쉽게 천만 기록은 못 세웠어요. 한 946만 명 정도 기록을 세웠는데 엑시트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엑시트 명대사. 따따따따따 따따 따따. 모습으로 이게 SOS 신호거든요. 독과점이나 극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되는 한국 영화계의 SOS 신호.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내년에 뵙겠죠?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